여기 한번 가볼까 자 하이요 테란이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기사벽 체크 자 한번 가겠습니다 저그댄 테란전 아 연승 중인가요 추워서 선풍기 좀 껐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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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림막 잠깐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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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이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굉장히 이제 자신감 넘치는 친구예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마당을 한번 먹어줄 예정 지금 당장 머리를 긁지 않는다면 머리가 빠지고 그 부분에 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안돼 컨트롤 해야돼요 자 자 일단은 좀 견제를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뭐 저는 풍성해서 괜찮아요 여러분들 설마 이 많은 머리가 단기간에 빠지겠어요 그죠? 자 말이 안돼 그거는 자 야 근데 그 채팅때문에 오모로도 죽으면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 안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자 거닝팬츠님 슈퍼채팅만 원 감사합니다 형 영상보고 재밌어서 구독해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처리가 좀 느리기 때문에 해처리가 완성이 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걸 자 커트해줄게 결국에 잡습니다 결국에 잡아줄 수가 있어요 과연 바로 울리겠죠 이런거 죽어주고요 그렇죠 곱게 죽는게 좋을거란 말이지요 자 과연 여기서 이제 벌처 수비를 좀 잘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벌처일 것 같거든요 자 저는 이제 작년에 작년인가 그때 이제 그 머리 막 두피 막 그쪽 가가지고 그 두피 상태를 이제 본적 있어요 근데 모발도 이제 굉장히 부끄러워 모발도 이제 굉장히 부끄러워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원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씨 이거 또 오부로 죽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텔모가 이제 생길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닉인가? 한 대? 우그룹 잡힌거는 좀 크긴 한데 자 일단 피탈을 한번 찍어줄게요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뭘까요 상대가? 무슨 뚱뚱일까 과연? 자 두개는 좀 아깝기는 한데 만지 자 정체를 지어주는거 일단 상대가 확인했고요 정당히 일단 멀티가 없습니다 이제 지어주고 있어 마린메딕 자 마린메딕을 하겠다는 생각있죠 상대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뮤탈 이제 금방금방 나온단 말이죠 그죠? 몇 마리만 더 찍어줄게 자 하나씩 자 이거 자체로 일단 제가 이득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가스도 하나씩 파줄거고 상대 병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자 한번 더 올거란 말이지 오야야야야 뮤탈이 잠깐 자리를 방안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무대 일단은 과감하게 채워줄거고요 7마리까지 잘 채워줬습니다 자 상대 멀티가 일단 많이 느리단 말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이제 괜찮은 상황이란 말이죠 자 하나씩 잘 제거해줄 예정 그렇죠 멀티를 못먹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짤짜리만 넣어주고 괜찮거든요 저는 저는 자 이탈발 계속 이쪽만 노려줄거야 나는 하나씩 하나씩 메리쿠 이제 먹어주고요 짤짜리 자 좋습니다 이탈발 꾸준히 찍어줄 예정 자 까다롭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좋아요 뭘 더 먹어볼까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아픈 곳을 이제 집요하게 계속 노려줄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까다롭죠 자 펌 잘하죠 자 펌프를 이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을겁니다 상대 어 자 이번에 구석으로 들어갈거야 이번에 지금 만나도 구석에 있는지 얼마 없단 말이지 자 잠깐 이제 교체를 한번 해주자고 자 상대 테크 갈때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자 자 이거로도 한번 찍어줄거고 공업이 슬슬 완료가 됐어요 터렛 두방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씩 제거해줄 생각 좋아요 이제 많은거를 좀 해주고요 자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상대가 자 자 짤짤하니까 많이 따끔하단 말이죠 자 자 좋습니다 자 컨트롤 그리고 이제 아픈건 이제 계속 교체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계속 이제 유리한 구도로 싸움이 흘러간다는거 여러분들 그죠 자 하나 더 갈게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시 교체 반복만 해주면 됩니다 그냥 매크로 한다고 생각하구요 자 한 번 더 다시 마린이 나오는거 같죠 여기 공격을 안우면은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더블링률 다 제대로 한번 세워놓자고 자 이탈 계속 찍어주고 상대는 이제 아픈 곳을 계속 그리고 이제 맞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일분이 계속 죽습니다 이렇게 자 체류 이제 많은거 다시 다시 갈 예정입니다 본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볼까 많이 가난하거든요 상대방 핵토리 원래 자원도 없습니다 자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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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주면 좋아요 이렇게 자 하나씩 그렇죠 어차피 어 이탈 이제 금방 쌓이거든요 이렇게 체력 없는 것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이렇게 너 말고 인마 이렇게 다시 새거가 이제 변신이 돼서 온단 말이죠 자 앞마당 한번 털어줄게 또 자 자 이런식으로 자 어구가 걸렸는데 딱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본진으로 들어가볼까 그러면 상대 때려주면서 이거 잡아주면서 터레지 좀 많네요 자 이거는 좀 살짝 무리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살짝 무리 근데 상대가 팩토리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자 자 계속 이제 뮤탈만 고집해줄 예정입니다 저는 자 온리 뮤탈 가디언은 가도 좋긴 한데 근데 야 뮤탈만 한번 가볼게요 자 짤짤이 하는 맛이 또 있단 말이지 저건 없는걸 일단 빼주고 그래도 가디언은 가는게 좋아보인다 작전 수정 자 자 좋아요 자 뮤탈 많거든요 살짝 이제 두부대 컨트롤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두부대 컨트롤 자 한번 갈 예정입니다 거의 폭격기거든요 폭격기 자 두부대 컨트롤 야 올라갔구나 하지만 자 두부대 컨트롤 일단은 발키리를 가려고 하고 있는 발키리 발키리 하나씩 일단 계속 때려주자고 어 하나씩 살짝 아쉽기는 했어요 일단 살짝 자 발키리 발키리가 또 쌓이면은 까다롭긴 하단 말이지 한번 다시 터렛을 터렛을 굉장히 많이 지웠습니다 상대 근데 어 터렛 이건 두부대로 한번 없애줘야 좋기는 한데 자 터렛 숫자 말이죠 드론 보충 한번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고요 자 한번 갑니다 상대도 이제 많이 가난하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터렛을 일단 다 깨부쉈기 때문에 많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도 자 드론 보충 일단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많이 급하게 살거란 말이지 상대도 어 자 하나씩 잘 제거를 해줍니다 많이 가난할거란 말이지 상대 그죠 하나 더 아 아프다 일단 자 그리고 영덕대개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한번에 이제 타이밍이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방일업이 그래도 됐거든요 저는 자 가스를 이제 좀 살짝 세이브 해줄 필요성이 있고 일꾼을 계속 잡아줄게 좀 가난하게 계속 만들어 줍시다 방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선큰 하나 좀 아껴주고요 자 슬슬 이제 좀 아껴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레이터 스파이어 이제 변신이 되거든요 자 3성 하나 박아줄거고 영덕대개가 나오고 밝힐 그 디바우러까지 좀 살짝 추가가 된다면 이제 괜찮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가스 세이브 중입니다 그리고 디바우러도 이제 찍어주면 좋아요 엑시드 스파을 묻히면은 잘 죽기 때문에 말이죠 자 슬슬 완성이 됩니다 자 영덕대개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자 멀티를 그냥 하나 먹을걸 그랬나 일단 드론을 찍어주겠습니다 찍을게 없으니까 한 번더 짤짤이 자 그리고 이제 영덕대개 변신 중 어 디바우러도 좀 많이 변신하겠습니다 디바우러에다가 자 영덕대개 계속 변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자 대개 좋아하시나요 자 영덕대개 일단은 출격합니다 좋아하는거 같은데 자 자 이제 미탈 찍어줄거구요 대개가 좀 많이 모여 모여있을겁니다 잘 펼쳐가지고 갈거야 자 오보러도 이제 근처에 있구요 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자 디바우러 좀 따끔합니다 일단 자 따끔해 백샷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어 자 워낙 많기 때문에 말이죠 자 워낙 많습니다 쭉 이제 그대로 그대로 이제 무라붙일 예정 그대로 자 엑시드 스포어 일단 묻혀주자고 엑시드 스포어 엑시드 자 자 리압권 이제 또 가야죠 한번 갑시다 이렇게 또 주지가 나왔구요 디바우러의 엑시드 스포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연승이 좀 살짝 끊긴거 같죠 방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방이 안보이는데 어 김부장님 김부장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김부장님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여깄다 또 감사합니다 수고용 자 종족을 일단 랜덤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종족 다 잘합니다 다시마디온님 에드벌룬 다섯개 감사합니다 다시마님 또 에드벌룬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